와 진짜 한강이 차려져있어요 한강이 이 봐라 이 봐라 기가 막힌다 나도 기가 막히다 잘 따고 계시죠? 저기요 저 오 셰프 그냥 계속 까고 계세요 얼마 잘 까는지 이제는 딱 인당 10개를 깝시다 꼴등은 여기에 남아있는 굴을 다 깝시다 준비 시골 자 준비 시골 이거 어렵다 갑자기 빨리 하려니까 내 손은 왜 안 돼 야 씨 욕은 하시면 안 된다 자 나 10개 다 됐어 여덟 나 11개 깠는데 나도 11개 나 심지어 심지어 12개야 너 이게 게임 룰이 10개까지만 까자고 그랬잖아요 왜 반칙을 해요? 왜 11개일까요? 근데 일단 10개를 빨리 깐 것도 중요한데 일단 모양은 보고 상품성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이거 제대로 깠다 안 깠다 봅시다 1, 2, 3등 매겨주세요 10개씩 깠거든요 그나마 이게 조금 낫는 거 같아요 1등이요 그리고 2등 이거 눈이 없다 이거 봐라 이거 2등하고 2 3등은 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손을 깠다구나 손을 까면은 눈이 없다 아 먹으러 갔다 감사합니다 물 묵국은 처음인 거 같은데 해산국 진짜 달다 와 진짜 달다 진짜로 시원하고 달아요 시원해 뜨겁지 음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죠? 물 자치도 약간 다른 맛이 있긴 한데 좋겠다 불전을 이렇게 해서 파김치를 하나 얹어서 나랑 버전이 달라 나는 그냥 한국은 본연의 맛이야 오리지널 찾아봐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너무 고소하네요 이 정도 내 생각 안 나냐? 아 맞다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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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죠 흰밥이다 어머 어머 세상에 아우 좋다 좋아 아 또 챙겨주시네 아우 나 진짜 안 주는 줄 알아 오 셰프 네 아유 떨어뜨렸네 아유 떨어뜨렸네 아유 떨어뜨렸네 아유 떨어뜨렸네 아유 내골 난 또 웬일로 주나 했다 또 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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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